이번에는 도면이, CAD 도면이 없는 상태인데 그 보는 것처럼 이미지만 있는 경우 있죠 이미지로 된 도면은 도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CAD 데이터의 도면이 아니죠 이건 그냥 그림이에요 스케치 정도 수준인 거죠 이걸 뭐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도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어 이미지를 불러 왔습니다 그냥 드래그 했구요 이미지 불러올 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바로 들어와요 몇 가지 요거 정도 더 할까요 네 이렇게 났다고 칩시다 CAD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를 뭐 어떻게 가지고 오든 사이즈가 달라졌습니다 그쵸 네 지금 보면 답변에서 바라보면 지금 여기에 뭐 1700, 1690 이니깐 이렇게 해보면 지금 여기는 181이 나오는데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 도면처럼 한번 그 이제 대고 그림을 그려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일단은 사이즈를 늘리면 되겠죠 늘리면 돼요 이렇게 늘려서 이 길이를 재보고 이게 1700 이 되면 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늘리면 아무래도 정확 확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스케일로 늘려야 되니까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에서는 그냥 스케일로 대충 늘려서 써라 라고 했는데 어 뭐 그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도면이 여러개 있는 경우는 맞추기 힘들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 먼저 그 드래그 해서 가져오면 얘가 그 좀 다른 오브젝트가 되요 그냥 이미지가 되고 버리거든요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래서 얘를 일단 익스플로드 합니다 익스플로드 하고요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룹을 하세요 됐죠 그럼 그냥 하나의 그룹이 됐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익스플로드 그룹 얘도 익스플로드 이렇게 해놓으면 더블 클릭하면 이 이미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여기 보면 예 테이프 메저 툴 이라고 테이프 툴 테이프 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를 클릭을 해서 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있죠 예 1690 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리사이즈 할 거냐고 물어봐요 에 근데 이제 뒤에 그룹 뭐 컴포넌트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지금 이 얘가 보시면 딱 우리가 입력했던 그 수치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이거 이미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클릭했느냐 아니면 여기 조금 옆에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면밀히 차이에 오차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 도면은 4 음 치수가 맞아요 예 실제로 음 얘 같은 경우는 또 더블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4 1 0 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작은 숫자를 맞추기 보다는 큰 숫자 있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오차가 좀 더 줄겠죠 자 1 9 9 4 0 이네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 1 9 9 4 0 하고 엔터 리사이즈 하겠냐고 물어보죠 4 사이즈 해주면 사이즈가 늘어납니다 자 대략 4 대략 음 네 수치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해하고 얘가 길이가 같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우리 사이즈를 해주시면 되요 근데 중요한 절차 이거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께요 얘를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익스플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룹을 했고 어떻게 했어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룹 바깥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얘를 바꾸면서 얘도 변해요 자 볼게요 여기 있죠 예 예죠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룹 바깥에서 아까 대충 여기가 뭐 그냥 몇 인지 모르니까 1690 으로 할게요 클릭하고 1690 엔터 리사이즈 자 뭐라고 나왔는데 저 어떻게 됐죠 4 이에 사이즈는 1690 이 맞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에 비해서 더 커졌죠 다시 말하면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하면 이 이미지만 영향을 받는데 그룹 바깥에서 하면 당연히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일이 사이즈 할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4 그래서 이제 리사이즈에 대해서 좀 알아봤구요 뭐 이 사이즈 이후에는 저 도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은 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캐드 도면 설명해 드렸던 좀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어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익스플로드 하구요 4 다시 그룹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줄자로 여기 클릭 4 여기 클릭을 하면서 값은 1020 1020 1020 1020 엔터 4 이렇게 해주면 사이즈가 이제 맞춰서 들어왔겠죠 4 이 이후 과정은 뭐 4 터트를 아시겠지만 4 이렇게 해주시면 되요 여기서 이렇게 대략 그 벽면 두께 뭐 한 200 정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저는 200 컴먼 100 할게요 사실 아니죠 뭐 웹이 외벽 같은 경우 더 두껍게 하고 하는데 4 어쨌든 그냥 할게요 4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푸쉬로 아파트 높이 2400 정도 주고 여기서 컨트롤 키 눌러서 뽑아주고 4 숫자 애매하면 그냥 300 이렇게 모이 297 이렇게 누가 여기 뽑을 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 정도 뽑았을 테니까 300 으로 하고 여기도 쭉 뽑아주고 여기까지 지금 뭐 4 1370 뭐 나오는데 뭐 그냥 1380 탈게 선 380 엔터 네 뭐 이런식으로 미리 단위 이하는 4 미리란 이하는 그냥 빼주고 이 공부 예 이렇게 네도 또 쭉 뽑아주고 이런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요 예 지금 뭐 3 272 나왔는데 보면 3 3 2 7 0 이런식으로 4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4 그래서 머리 사이즈 해가지고 벽 채 올리는 데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